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동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판매직 같은 서비스직 정도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직과 시간의 수당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판매직 같은 또 판매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을 딱딱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야간 시간대 때로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연장근로나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우리 법에서는 야간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야근야근이라고 할 때 6시 퇴근하고 나서 연장하는 그런 것을 다 야간 근로라고 보지는 않고요. 밤 10시 이후에 근무만을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또 휴일 근로라고 하는 것은 주휴일,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공휴일에 휴일로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약정휴일이라고 그러죠. 모든 회사들이 다 공휴일이 법정휴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202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편입이 되어가게끔 입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50% 할증해서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 50% 할증, 또 야간 근로 시간에는 무조건 50% 할증, 또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 근로 시간대가 중복이 될 수가 있죠. 8시간 6시 이후에 근무했는데도 밤 10시 넘어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시 넘어서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50%, 50% 해서 전부 다 합산돼서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또 일요일 날 모시고 나와서 일을 했을 때 무조건 50% 할증, 또 일요일 같은 경우도 8시간 이내에는 50%만 할증되지만 8시간을 넘는 경우는 8시간을 초과한다 그래가지고 50% 또 할증돼서 합계가 100% 추가로 할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할증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중에서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나 또는 야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연장수당이라고 받고 있는 금액이 제대로 계산돼서 받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체크, 팩트체크라고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팩트체크를 한번 실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 항목 중에서 고정적 성격의 임금, 기본금만 가지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기본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고정적 성격의 수당이나 임금 항목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급이 산정이 돼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죠. 상여금도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명절 때 나오는 성과급도 운영 형태에 따라서 꼬박꼬박 정액이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산입이 돼야 됩니다. 또 나는 어떤 자격이나 또 어떤 기술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수당을 받는다. 기술수당, 자격수당도 산입이 돼야 되고요.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명칭만 정근가족수당으로 되어 있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역시 산입이 돼야 되고 식대 또는 하계휴가비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산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운영 형태에 따라서 산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통상시급을 한 번쯤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의 수당,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뭐 주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근로자라고 했듯이요. 모든 근로자들은 이와 같이 시간의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든 인센티브 형태의 근로자든 성과급으로 운영되는 판매직, 영업직, 서비스직 같이 기본급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휴일, 휴일 근로 수당, 시간의 수당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바생 더더구나 말할 것이 없고요.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통상임금으로 산입돼야 할 각종 임금이나 수당이 있는데 서로가 짜고 또는 사용자가 몰래 뺐다면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서로 합의로 해서 뺐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어차피 산입돼고 나중에 줘야 될 돈이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통상시급 항목을 한 번쯤 더 확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